안녕하세요 여러분들! 오늘 먹을 음식은요 뿌링클 닭다리하고요 치즈볼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메모에요 음료조각 비누 음료 고춧가루 봐주시면 잘 먹겠습니다. 또 기억을 내. 닭다리 소스 닭다리가 엄청 크네요 닭다리에서 워낙 한입 오늘에 문제집을 생각해 봐요 그다음에 크린넥스 단무지 크린넥스 이번에는 미끄러워서 바다를 마ундwie 많이 먹었는데 계속되어 먹는 기분은 하지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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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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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는 않죠? 젤리 더 맛있을때보는다떨 더 맛있을때보는다 정말 맛있거든요 더 맛있을때보는다 그는 그리고 더 맛있게 먹으면 마카롱 새우는 항상 꼭 먹으려고 하는데 평소에 새우는 엄청 큰 버섯이에요 매우 맵고 싶어요 매우 맵고 싶어요 매우 매운 맵고 싶어요 매우 맵고 싶어요 매우 매운 맵고 싶어요 닭다리 닭다리 소금 계란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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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맵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저는 고추장소스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맛있는 고추장소스를 넣을게요 저는 고추장소스는 고추장소스에서 예전에는 고추장소스의 반죽이 고추장소스 고추장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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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적당한 담배를尽 마카롱 남은 스파이크 그리고 남은 스파이크 남은 스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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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맛은 제가 식감이 너무 좋아요 새우도 먹게 되면 매콤한 맛! 매콤한 맛! 정말 맛있어! 매콤한 맛! 매콤한 맛! 매콤한 맛!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잘 먹었습니다 오늘 뿌링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요 역시나 맛있네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이랑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뿅